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방안의 웹사이트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사 홈페이지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서를 작성하는데요 각 페이지별 시안도 작성하고 세부 항목에 따라 페이지 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다양한 포탈이면 다양한 콘텐츠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웹사 콘텐츠 발주한 업체에 플랫폼 콘텐츠들은 이렇게 한정된 그룹이 될 수 있구요 그거를 활용해서 플랫폼의 기초인 홈페이지처럼 작성을 하고 각 페이지별로 시안, 메인 시안, 서브 시안, 데브스 세번, 네번 시안들까지 개략적인 템플릿 형태로 만들고 더 가능하다면 세구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 생각하고 기획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